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은퇴 프로젝트 저자와의 만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서관 내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직장인 또는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 퇴직 후 막연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한 은퇴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